얘가 집중도 하면서 일하네 지금 제 예선이 지금 과자집만 들어오려고 있잖아 집중도 가네 지금 예선이 못 지나가잖아 좋아! 너 어디? 티비 미치게 소리는? 좋아! 이예요 우와 뒤에 뭐야? 마트를 털어왔어요? 아니요 뭐야 과자 왜이렇게 많아? 어? 과자 우와 봐봐 과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과자 엄청 많아요 이 과자를 왜 준비했을까요? 예전에 너네 과자집을 만들어 주려고 아빠가 샀던 건데 우리집에 아기손님이 재방문을 하신다고 해요 자 예선이는 예콩이 동생이죠? 네 자 전에도 말했듯이 눕히면 아기가 운대요 아기를 바닥에 눕히면 운대요 그러면 안고 이렇게 우유를 먹여야죠 이렇게 우유를 다 먹였잖아요 그렇게 눕히면 운대요 네?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 과자집에 눕혀도 과연 울까? 어? 과자집에 과자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눕혀도 애기가 과연 울까? 아 웃을 것 같은데? 먹을 것 같아 봐봐 온통 과자집인데 울겠어? 웃겠지? 어? 그래서 우리 과자집을 만들어서 우리 애기를 눕혔을 때 과연 우는지 웃는지 한번 볼까요? 네 자 그러면 과자집 만들기 고고 고고 예설이가 도착을 했어요 예설이 안녕 이게 얼마 만이야 안녕 아저씨 어 안녕 삼촌이 너를 위해서 지금 과자집을 준비했어 과연 과자집을 보고 누굴까? 좋아 이따 보자 자 아빠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과자의 집 설계도 자 이걸 보고 너네 과자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네 자 이걸 보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과자 좋아해? 좋아하게 될거야 오 지금 날라주는 역할 건설업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자재를 배달해주는 역할의 우리 뚜지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을 하는 기술자 역할의 또 하나 그 옆에 일을 배우고 있는 예콩이 자 흔한 건설 현장이에요 언니 자 여러분 근데 삑삑삑 삑삑 네 안전모는 안 쓰나요 안전모 안전모 안전 최고 안전 최고 안전 최고 무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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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님 네 자 보세요 근데 여기 기둥만 있잖아요 네 바닥을 이렇게 해놓고 바닥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옆에 벽면을 벽면을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야죠 네? 여기 마음대로 없잖아요 이건 기둥이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? 저기요 저기요 일 잘 배우고 있어요? 네 네 반장님이 일 잘 가르쳐줘요? 네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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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보는게 아니라봐 잠 드세요 아이고 시간이 그렇게 됐나? 아이고 시간이 그렇게 됐나? 저기요 오우 참 시간인가 봐요 참들 드시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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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작하기도 해라 저기요 저기요 집 나르는 거 안 힘드세요? 이 정도면 우리가 해야 되죠 여기는 예설이 놓을 때다 여기는 예설이 놓을 때 아 힘들어요 땀 닦고 있네요 어이구 이제 묵묵하게 일 잘하시네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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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일 깔고 있는 거예요? 네 타일 공이셨네 얘들아 많이 하자 좋아 좋아 어이구 힘 좋으시다 가져왔습니다 가자고 왔습니다 가자고 왔습니다 가자고 왔습니다 가자고 왔습니다 가자고 왔습니다 가자고 왔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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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장님 괜찮으세요? 나 괜찮다 예설이 집중도 하면서 일하네 지금 저 예설이 지금 가자집 만들어보고 있잖아 집중도 하네 지금 예설이 못 지나가잖아 매트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미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아니에요 이게 집이야 미로야 응 응 왕설집이야 자 이게 예설이 집을 만든 건가요? 예설집 반장님 네 이 집의 컨셉이 뭔가요? 네 이건 미로같은 미로같은 방입니다 미로같은 방이요? 네 50일 된 아이가 미로같은 방이 필요가 있었을까요? 네 비켜봐 비켜봐 자 그럼 우리 예설이 한번 모셔볼까요? 네 예설이 어디부터 눕힐까요? 그러면 어느 방부터 눕혀요? 저 안방이요? 네 예설이의 과자집 드디어 중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네 이거 원래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네 자 중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이게 과자집인가요?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호텔이에요 자 한번 눕혀볼게요 호텔 과연 예설이를 눕혔을 때 울지 않을까요? 네 예설이는 항상 눕히면 운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보이세요? 과자집 네? 엄청나죠? 일단 저기 안방부터 한번 누워보시죠 저기요 안방이 어딘가요?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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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거 편한가요? 오우 자장갑까지 응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때요? 저 좀 보세요 너 오늘 과자집을 만들어 놓고 먹고 있나요? 응? 울지 않아요 관장님 네 과자집이 좋은 건가? 예 웃고 있는 거 같아요 아이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우는 거 같아 우는 건가? 공원에 한번 누워보래요 공원 어때요? 공원 어때요? 어? 어? 공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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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은 마음에 안 들어서 공원은 마음에 안드나봐요 근데 맛있다 엄마 엄마 맛있다고요? 계속 과자 먹고 있어요? 이 방은 뭐예요?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휴지도 있고 여기 변기 변기 아니 여기는 휴지 여기는 휴지 여기가 예살이 여기 한번 눕혀볼까요? 화장실에 너는 지금 과자 뜯어 먹고 있고 반장부분이 여기서 뻗어졌고 뭐하는거에요 지금 마지막 해 일 잘 배웠어요? 이런 사람들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? 아 그래? 너도 한패구나 저 화장실 어떤가요?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? 좋아하는 것 같아요? 아니 우는 것 같아요 응? 지금 이상 쏟아다 울려 으하하하하하 오 끝났다 과자는 까먹자 망했어 미션쩍 망했어 망했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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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카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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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우 오오오오오오오